이번 사건이랑 안태우랑 무슨 관련이 없는데. 지금 안태우 현재 왜 지낼게. 이 사건에 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으세요? 범인은 지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IP 주소를 추적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이렇게 헛발질하다가 안태우 죽어.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? 나 입양된 곳이 어디예요?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다. 이 기억들은 나머지.